1시간 동안 관찰 얘들아 잊지 말고 1시간 동안 관찰하고 퀴즈 푸는 거야 바다에 와서 퀴즈나 풀어야 한다니 어? 뭐야 이거? 인간! 육지잖아! 여러분 놀지 말고 퀴즈 푸세요 야 놀지 말래 빨리 와 나? 올해가 아무도 못 봤나 봐 그럼 육지 인간들 우아하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어? 1학년! 어? 어?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어? 예! 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아니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보물 1호! 이건 이유네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여기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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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너! 이 쓰레기 등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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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네! 어서 가자. 다른 반이 잘못 들어온 거였어. 자자, 조용. 한 발 늦었구나. 심의상 끝났다. 위험합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버블잼을 화이트 볼드에게 갖다 바친 대가다. 블랙다이, 결국 어둠에 물들었구나. 어차피 넌 날 막을 수 없어. 여왕의 서약을 잊지는 않았겠지. 여왕끼리는 공격하면 똑같이 당한다는걸. 으하하하하하 설마, 날 가두려고? 그럼 너 또한… 그래! 나 또한 갇힐 것이다. 다음 여왕이 나타날 때까지! 버블잼의 힘여, 어둠을 잠재워 주소서! 프리즘 홈! 휴… 레오! 어디가? 학교는 저쪽이야! 하하하하 꿀? 아무것도 아냐! 빨리 가자! 어? 과학시간이야! 가자! 좋은 아침! 늦었어? 과학시간이야, 레오. 니가 과학당번이잖아. 응! 과학당번! 빨리 와! 선생님 성격 알지? 끄아앤! 으아아앤! 하렁! 하렁! 바밍! 사라있어! 까. 가. 갖고싶다! 이리와! 얍! 가방아! 얍! 잡았다! 꾸잇! 네, 도면.. 나의 정보는거야? 되게 chega! 그래ña야 안녕! 안녕! 블루다트 태양가축제의 날 오늘 밤 펼쳐질 태양가축제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모두 즐겁고 완전한 추억 만들길 바랄게 안녕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학교 포장 흐르기 포플? 밤 외출은 금지사항인 거 알지 않느냐 정말 너무해 이 문 밖을 나갈 생각 마 못 간다고 이미 전해두었으니 그리 알거라 아바 마마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라 하시니 포탈으로 나가면 되겠네 그래! 우리 의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보우라 알겠어 그런 거구나 우리의 우정 절아난다 에히힣 politicians 완전 잘못 알아들었굴 그걸 볼 수 있나요 owners 나 하나? 나 하나? 좋았어? 판매 시작!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맘미잘로 왕국의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공주님,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 반가워 오렌지 어쩜? 난 오렌지 엠버야 얜 모네 난 머핀을 팔려고 참가했어 나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중에서도 달콤한 디저트 근데 준비할 게 많아서 아직 열지 못했어 우리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진짜? 나 감동했어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뱃과 어? 응? 갈 필요하다 말고 자는 거야? 그린, 어디 아파? 너 수업시간이 조는 거 처음 봤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 보는 중이야 어? 으흐흐흐 마시ła 마시아 으흑 마시아 오? 아! 의깃! 어? 퍼플, 공 좀 던져줄래? 흐흐흐! 좋아! 강바! 으흐흐! 으흐흐흫 으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혹시 블랙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 어? 퍼플? 그린! 그린! 저 블룸의 특징을 알려줘! 더블 타임 스타!